지석진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? 제시! 정말 다 싫어. 왜? 주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. 아니, 주기 싫은데 왜? 아니, 주기 싫은데 뭐. 아니, 주기 싫은데. 주기 싫은데. 주기 싫은데. 주기 싫은데. 아니, 주기 싫은데. 선물이 어디 있어, 정말 다 싫어, 나 어딨냐고. 선물을 얘기해야지. 아니, 뭐 다 싫은데 어떻게 해. 아니, 주기 싫은데. 저 다, 다 주기 싫은데. 제시가 속 시원하게 잘 얘기했구먼, 뭘. 나도 정말 다 싫어해. 아니, 다 주기 싫어. 선물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. 그래도 선물. 땡이고요, 번호 하나 골라주세요. 1. 1번이요. 1번 줄. 하나, 둘, 셋. 오! 못했어, 못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마이 운이 베리 굿. 그래, 운이 베리 굿. 겨울을 볼 때 드는 생각은? 지영. 와, 정말 멋져. 웃어, 웃어보자. 웃어보자. 세 글자. 가슴 커! 가슴 커! 그냥 게임해! 그냥 게임해! 그냥 게임해! 그냥 게임해!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어. 좋아, 좋아. 가, 가. 가, 가. 고, 빨리, 셋. 최고! 옙! 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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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옙이 뭐야? 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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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옙이 안 돼? 옙이 안 돼? 옙이 안 돼? 옙이 골라주세요. 옙이 잘 고르면 돼. 옙! 하나, 둘, 셋! 야, 리액션 좋다. 리액션 중에 리액션. 옙이 탈락! 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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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옙이!